한 권의 책에서부터 시작된 나의 야심찬 버렁글 침략도 이제 10년 전 세계 곳곳에 도련이 나타난 용의 꼬리 수수께끼의 미소녀 시온에 이끌려 우리가 향한 곳은 프랑스 몽생미셀 캐로로 갑니다 우리도 같이 갈 거야 이히히히 같이 가는 거예요? 캐로캐로캐로캐로 힘차 말하자면 관광여행 캐로나가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실험들 건넬 필요없다 지옥 들고는 서.. 설마 담아봐 뭐하라고라? 너희들 모두 외롭게 변한 거야? 우리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아저씨! 지옥! 지옥! 우릴 수가! 이럴수가! 우릴 해낼 수 있어 이 세상에 두려운 건 없어도 이렇게 되려 이상 나도! 캐로로 더 무비 드래곤 버리어 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